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함께 보지 못했던 토요일 본문에서는 복을 선포하는 내용을 다루었고 주일 본문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선포하신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민족 이외에 뛰어나게 될 것이며 성읍이든 들에서든 복을 받고 자녀와 소유물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 적군들이 한길로 치러 와도 일곱길로 도망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우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들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들을 받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8장 1절이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청종과 순종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저주입니다 저주가 이스라엘 모든 곳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습니다 모든 소유물과 짐승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고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연병과 재앙이 임하고 이웃 나라의 공격 앞에 무력하게 패할 것입니다 치유받지 못하는 온갖 병이 임할 것이고 땅을 경작하고 짐승을 길러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34절을 보면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칠 것이다 정신이 나갈 것이다 단언하고 계십니다 이 무시무시한 저주들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추방입니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선빌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은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고 가실 것이고 거기서 그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우상들을 실컷 숭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또한 열방의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입니다 한때는 열방의 두려움이 되었던 민족이 몰락하고 철양하게 되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간 것에 대해 놀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어서 받게 될 또 다른 저주는 무엇입니까? 생산성이 파괴됩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세 가지 모두 저주받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생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곡식을 얻기 위해서 씨약을 뿌리면 메뚜기가 먹고 포도주를 얻기 위해 가꾼 포도는 벌레들이 먹고 기름을 얻기 위해서 심은 감남나무의 열매가 떨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낳아도 인질과 노예가 되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은 자식들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자식과의 정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농작물의 피해가 지속되어서 이스라엘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워주기보다는 도려 구게 될 것입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손상되고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45절부터 57절까지의 단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있을 다른 나라들의 침략과 그 결과들을 경고합니다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주림, 목마름, 헐벗음, 속박과 착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게 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하여서 제대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게다가 주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섬기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먼 곳으로부터 무시무시한 민족, 흉악하고 잔인한 민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포위할 것이며 포위된 이스라엘은 굶주리며 죽음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모든 인간성을 포기한 채 자식들까지 잡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말 그 끔찍한 저주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에 대한 축복과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대조되어서 이스라엘에게 나란히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택해야 할 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는 삶을 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자식을 잡아 먹기까지 하는 비참함을 경험하다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말았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했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과 순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뜻대로 행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리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다 최소한 저주받는 삶을 살지는 말아야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처한 현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과 열심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는 있지만 우리는 그 요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정직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남은 결과는 저주입니다 축복을 받지 못하는 어떤 중립상태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한 순종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순종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청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자책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책과 실망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와 저주를 모두 지불하시고 해결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대신하신 그분을 이제는 나의 기쁨으로 삶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교제하는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선포하신 이유는 그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가까이 하며 더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주의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열심히 특별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순종하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하면 그것이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겠으며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 편할 대로 해라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의 책임지는 것이다 라는 태도로 방관한다면 그것이 어찌 부모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숱한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놓지 못하시기에 그들과 언약으로 이미 묶여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하나님도 끊어낼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주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이 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으로 데려가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져 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써 예수 그리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뜻을 거부하고 나 좋을 대로 살겠다 하는 것은 나 편할 대로 좀 나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를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므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무와 책임에 매여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의 인격적인 교제와 감격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즐거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순종을 행할 능력도 없고 순종을 행할 마음도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그 순종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시고 우리를 대하여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주의 자리까지 가신 죽음까지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한번 바라보므로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바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예수 그리스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채워지는 그 거룩한 뜻에 맞춰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